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의각당 대표 유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대강령 말씀드렸는데요. 사대강령의 정각정행에서 불조의 정전을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하셨군요. 불조의 정전을 깨닫는다. 이 말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불조. 부처님과 조사. 조사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사실은 부처님 이상이에요. 조사의 의미가. 그러니까 닮아조사로 시작한 육조혜능 이런 분들 다 조사죠. 그러니까 그냥 스승이 아니라 아주 할아버지가 되는 스승. 이런 양반들은 지금 선불교에서는 부처급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조할 때 이 조가 부처랑은 좀 비교되는 부처보다 아래의 개념이라고 안 써요. 이 시대의 부처들이에요. 각 시대의 부처들. 견성하신 부처들. 견성 성불이니까 견성을 해가지고 성불하셨다는 느낌으로 씁니다. 조사를. 그래서 불조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선불교에서는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높다고 말할 정도로 조사를 높입니다. 조사선님들은 뭘 가르쳐줬냐면 단박에 견성해서 성불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단박에. 닮아조사 이래. 그런데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을 보면 사선정을 가르치죠. 사선정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열애서는 오히려 단계가 있다. 점차점차 올라가라고 가르쳤는데 조사선님들은 단박에 부처님과 되게 가르쳤다. 그래서 더 높이는 부분마저도 있다. 어느 부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단박에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더 높이 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조사들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불조정전이라는 건 그 부처와 조사들이 결국 사실은 하나인데 굳이 나눠보면 그런 역사적 의미 부여가 있었다. 그분들이 가르치신 전수해 주신 올바르게 전수해 주신 그거. 뭘까요. 그러면 조사들이 뭘 가르쳐줬냐. 한 물건이요. 한 물건. 한 물건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습니다. 한 물건도 없다. 이것도 맞아요. 왜. 공적한 자리니까. 공적 영지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한 물건도 안 맞고. 그런데 분명히 그 공적이 알아차려요. 텅 비어 있는데 지금 원불교적으로 보면 이론상이 알아차린다는 점에 초점을 댑니다. 이론상은 알아차리고 있다. 텅 비어 있기만 해서는 절대 이 우주를 굴릴 수가 없다.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점 하나를 찍었던 겁니다. 알아차림을 상징하려고.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다. 그래서 정산정사 같은 분은 원, 불, 원불교를 이름을 정하신 분이 정산정사인데 원불, 그전에는 불법연구회였죠. 원불이라는 의미를 하실 때 원은 공적적이죠. 텅 빈 원, 이, 불, 영지, 알아차리는 불작용이 없다면 공허하다. 이 우주는 펼쳐지지 않는다. 진공만 있고 묘유가 없다면 우주는 굴러가지 않는다. 진공 묘유거든요. 이 자리 전해준 겁니다. 이론상. 이론상이죠. 이 점은 그냥 영지 부분을 강조해 준 것뿐이에요. 이론상이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론상이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게 공적 영지입니다. 이게 티벳불교 가면 닉마파, 까큐파 가면 거기서도 핵심 진리입니다. 거기 조사들끼리도 전수해 주는 핵심이 뭐냐면 공성입니다. 공성인데 공성이, 거기서는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이, 공성이 명료하다. 공성이 알아차리고 있다. 공성이 텅 비었는데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거 알아야 거기서도 까큐파에서는 마하무드라라는 우리 선불교식 최상승선법이 있습니다.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돈망법이에요. 단박에 잊어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로 진리에 기합한다는 발사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공성인데 명료한 공성. 그래서 하나 더 보탭니다. 닉마파 같은 경우 명료한 공성인데 자비롭다. 그럼 자, 원불교의 공원전과 지금 티벳불교랑 거기 티벳불교 깍규파나 닉마파의 가르침. 깍규파는 마하무드라. 닉마파는 족첸이라고 하는 최상승선법이 있어요. 단박 몰라법. 원불교에는요. 원불교 똑같습니다. 단박 유의심을 내려놔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럼 곧장 일원상에 기합한다. 공적영지다. 그 자리가. 좀 교류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로 통합니다. 텅 비어있는데 명료하다. 진공묘유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게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불조정전은 이것밖에 없다. 텅 빈 공적영지의 일원상 법신부를 4대 은혜로 부르는 사은으로 부르는 이 가르침과 하나다. 그대로 하나다. 그래서 불조정전이 결국은 일원상 법신부를 가르치는 거고 일원상 법신부에 내재된 일원의 진리가 뭐냐. 대소유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이 우주를 낳을 때 대자리가 되고 육군의 세계가 펼쳐지면 소자리가 되고 그래서 유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소유무 이 안에 보면 역시 닉마파, 깍뒤파 가르침도 이 일원상에 해당되는 법신부를 리그파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티베트에서는 그 리그파에서 이 우주가 바다에서 파도가 펼쳐듯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그대로 사실은 바다다. 파도들은 다 바다다. 소의 세계는 그대로 대다. 그럼 소와 대를 그냥 찢어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소와 대가 하나다까지 가야 돼요. 전체가 일원상이다. 전체가 은의 덩어리다. 이렇게 자비 덩어리다. 이러면 거기서 깨달아요. 견성하시고. 견성성불 핵심의 지금 가르침이 오는 겁니다. 이게 불조정전이에요. 자, 불은 사람인데 또 하네요. 그래서 아닐 불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본부, 중생을 넘어서라. 중생을 넘어서라. 초월하라. 중생을 초월해서 본부, 중생이 견성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는. 그 도리를 담은 거고요. 부처가 되라. 즉, 중생성은 삼독이죠. 삼독을 이겨내고 삼학을 닦아라. 그래서 탐진치를 개정해로 이겨내라. 그런 존재가 부처고요. 조사. 조사 스님들은 뭐냐. 할아버지 조자죠. 이게 재단입니다. 재단. 재단을 세워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하는 모습이고요. 그 재물에서 피가 떨어지는 모습. 형이 하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이렇게 생긴 글자도 쓰고요. 또 이거는 선을 그어놓고 윗부분,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뭔가 보이는 세계에 은총을 내려주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르면 이렇게 축복이 오겠죠. 그래서 뭔가 형이 하학적인, 형이 상학적인 이런 느낌을 다 그려놨어요. 이 글자 하나로 다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낸다.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아니면 축복. 은총과 축복을 그려는 모습입니다. 제사와 축복. 그래서 제사 지내면 우리가 그 복을 먹는 걸 은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복을 먹어라. 은밀한 그 복을 우리가 또 먹는 거죠. 자, 요거. 요거 뭘까요?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뭐냐. 각곰을 붙어 이런 모습인데. 재단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흙을 쌓아서 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재단이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기리는 어떤 조상을 기리는 재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죠.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야 되는 우리의 뿌리이신 할아버지. 그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해서 조상님들을 말합니다. 가르침의 조상인 거죠. 내가 깨달은 이 진리가 어디서 왔지? 그분한테서. 그럼 조상, 조상님이시네. 우리 도의 조상님이시네. 거기서 나왔네. 진리는 영원하지만, 진리의 조상은 사실은 이론상 법신분이지만 그걸 가르쳐준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영원하게 있었지만 부처님이 나온 뒤에야 우리가 다르마가 있다는 걸 알았죠. 마찬가지로. 조사들이 나온 뒤에야 아, 이렇게 한 방에 붙여대는 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이제 불조의 의미고요. 정전. 올바른 가르침에서 올바른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지. 이게 지금 하나가 이렇게 한일자처럼 되는데요. 이거는 발이었죠. 발이 지금 이렇게 됐고요. 자, 걸어가라. 목적지로 걸어가서 난리가 난 성에 가서 바로잡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목적지에 가서 멈춰라. 이거는 가단 뜻도 있고 멈추단 뜻도 있으니까 목적지에 도달해서 멈춰있는 모습도 됩니다. 지금은 이게 그칠지자가 돼버렸잖아요. 원래는 가단 뜻도 있었으니까 가서 난리를 바로잡아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이 정자. 그래서 이게 길을 간다는 의미의 사거리를 의미하는 행자를 더 보태서 이렇게 하면 정벌할 정자입니다. 가서 바로잡아라. 가서 바로잡다는 정벌할 정자가 따로 분리된 거죠. 원래는 이 뜻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쓰고 올바를 정자는 또 이런 의미보다 하나에 멈춰서 그쳐있는 모습.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모습. 목적에 도달했다. 올바른 상태다. 진리에 도달했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쉬고 있는 모습. 여기에 가까워지죠. 진짜로 쉬고 있다는 의미까지 부여하면 집에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쉬고 있는 모습. 그쳐있는 모습. 이게 선정정자입니다. 안정정자. 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 제 얘기 듣다 보면 다 이해되는데 방송 끝나고 이 글자랑 독대하시면 갑자기 누구시더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수없이 반복할 거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진리에 그쳐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올바르다는 건 딱 올바른 그 진리에 도달해 있다. 지금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가장 올바른 상태. 아니면 난리를 바로 잡았다는 거. 잘못된 생각들을 불의를 배격하고 딱 정의를 구현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가장 진리에 부합한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전수. 전수 받았다는 겁니다. 불조가 전해준 가장 올바르게 전수해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뭘 전해줬다는 거냐.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사람이죠. 이쪽은. 사람 따로 분리하고요. 이거는 손이죠. 손에 물건을 지은 모습입니다. 이 마디촌 자가요. 손가락에 한 마디를 가지고 길이 재는 단위로 쓰는 글자 의미를 부여해서 쓸 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은 이 의미로만으로는요. 꼭 마디촌이 아니고 자아를 잰다는 의미의 촌자가 아니고 손에 물건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씁니다. 손에 물건 들고 있는 모습. 뭘 들고 있냐. 이거 그려볼게요. 그대로. 뭘까요. 물레를 돌리면요. 실을 모을 때 이런 쇠꼬챙이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실이 모입니다. 이렇게 실이 모여요. 이걸 방추라고 합니다. 방추. 실을 감는 이 막대기. 쇠막대기. 쇠꼬챙이. 쇠꼬챙이에다가 실을 감은 모습입니다. 실이 좀 하나가 완성된 거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실 다 모여서 받아. 실 다 감아서 받아. 이게 전해줄 전자입니다. 앞에 사람이 없으면 남이 없으면요. 사람인자는 남으로 푸시면 돼요. 인의 반대는 나예요. 인 이건 나고요. 나와 남 사이 얘기할 때는 인과 아로 얘기해요. 한자에서. 그러니까 인은 그냥 사람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남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남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을 빼버리고 사람을 빼버리면요. 이 자체로 이게 손.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슨 글자가 되죠? 온전할 전자가 됩니다. 보세요. 막대기 하나에 실이 계속 감기죠. 이게 몰입한다는. 하나에만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을 써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뭉치는 현상. 이게 몰입입니다. 그래서 몰입할 전자예요. 오로지 전자. 하나 전자. 한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가가지고 뭉치는 현상. 이해되시죠? 몰입하다. 오로지 전자. 하나 의미하는 오로지 전자. 집중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죠. 남한테 방추에 감긴 시를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전수할 전자. 오로지 전자랑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전해준, 올바르게 전해준 그 가르침 뭘까요? 그게 이론상 법신불이에요. 그 자리 아냐를 묻는 거예요. 조사 스님들이 물어보는 모든 것은 그 자리 아냐는.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치는 거랑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잖아요. 단박에 견성 성불시키려고. 실제로는 지금 저기 원불교 경전에 정확히 나오지만요. 그런 조사 스님들이 가르쳐준 게 결국은 견성은 돼도 성불은 오래 닦아야 된다는 게 원불교 입장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단박에 부처된 견성을 하면 본성이, 우리 본성이 사실 이론상이니까 이론상을 깨달으면 이미 부처 아니냐. 이게 선불교 사상이거든요. 조사 스님들의 사상. 그러니까 견성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를 세우신 서태산, 태종사님이 보니까 저건 견성은 돼도 성불은 아니다. 올바르게 원만하게 사막을 완성한 모습은 아니다. 그냥 정신수양 차원에서, 정신수양 차원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소유음 위치를 한눈에 꿰뚫어본 견성 정도지. 여래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게 맞다고 봐요. 다만 그분들의 이 가르침 때문에 이제 견성이 쉬워지니까 이제 부처로 가는 길도 또 뚫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조의 가르침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묻는 모든 제자들의 가르침에 조사 스님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게 다 한 방에 바로 공적용지를 깨닫게 해주는 비법들을 쓰신 거죠. 부처가 뭡니까? 하면 묻는 사람이 부처잖아요 사실. 누가 와서 물어요? 이런 상이 묻는 거예요. 이런 상이 뭐라고 물어요? 도대체 부처는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조사 선생님들은 바로 그 자리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다양한 선문답을 통해서 묻는 너가 사실은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나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너 지금 육군 굴리고 있잖아. 날 찾아와서 나한테 묻고 있는 그 자리가 이론상이지. 육군에 빠져서 지금 이론상을 못 보고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것 같지. 네 육군 굴리는 주체가 이론상이다. 너 안에 진공 묘유가 다 있다. 이 얘기를 각종 선문답으로 가르쳐준 겁니다. 그게 불조정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지 들어가 볼까요? 심지는 사실 마음자리라는 거잖아요. 마음자리. 마음자리는 이게 그대로 공적영지입니다. 보통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마음에는 육군 차원의 마음이 있어요. 육군의 마음도 있고 방금 말한 이런 공적영지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심지는 둘 다 씁니다. 그런데 공적영지 차원에서 마음을 심지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이게 포인트니까. 마음의 핵은 공적영지니까. 우리가 마음자리 할 때는 공적영지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지에 본래 이 공적영지에 공적영지에 본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런데 어리석음이 있어졌으니 육군 경계를 만나서 쓰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생기죠. 어리석음이 유, 있어졌으니 무, 없게 하고 지혜로움을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결국 자성의 지혜를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공적영지는 본래 선정, 고요하고 공적영지는 본래 지혜롭고 공적영지는 본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성개정회를 꺼내 쓰는 거예요. 자성이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고 본래 정의로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가 있어졌냐면 탐진치를 만나니까 탐진치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 요동하는 마음 그릇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바로 잡는 거는 요자리가 원래 이게 심지의 본래 이런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탐진치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고 본래 올바르니까요. 이걸 꺼내 쓰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심지가 이 땅이라는 의미가요.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마음 안에는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 육군 차원의 마음에서는요. 육군이 굴러가는 터전이라는 의미지만요. 공적용지의 마음 차원에서 저 땅 짓자는요. 본래 자성 개정예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 텅 비었지만 원, 원만 한 자리. 그래서 항상 올바른 자리고요. 그러니까 공원정을 다 이해해야 심지가 정확하게 보인다. 자, 마음 심 자요. 예전에는 저 심장 모양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에 피가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게 이제 형의사학적으로 더 이해해보면요. 이쪽은 욕심, 이쪽은 양심, 이쪽은 우리 이론상 법신부. 이거는 물질의 마음. 자,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이론상에다 점 하나 찍어보면 이게 마음 심 자예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론상에서 점 하나 찍어. 그래서 여기 이론상에서 이렇게 음향이 일어나죠. 작동하죠. 이게 마음 심 자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가운데 핵이 되는 이론상. 거기서 이쪽은 선적이죠. 진급적. 은혜로운 마음. 이쪽은 해로운 마음. 강급적이죠. 은혜로운 마음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해로운 마음은 이 육신의 마음을 거쳐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사실은 마음 심 자 하나 안에 이론상이 그대로 담겨요. 그래서 이론상에서 우주가 펼쳐지는 모습을 이해하신다면 물질의 마음, 영적인 마음, 영육이 다 설명되고요. 영육 간에 영을 살리는 마음, 육으로 인해서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이 또 나뉩니다. 영 그대로의 은혜로운 마음과 육 차원에서 나만 챙기는 탐진치의 마음. 이걸 또 구분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권근 선생, 조선 연말 선초에 권근 선생의 입학도설이라는 데 가면 마음을 그렇게 설명해요. 거기서는 우리 마음이 천리의 마음에서 도심이 나오고 이거는 심장을 의미하고 심장, 육적 차원으로 인해서 기질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 욕심의 세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까지 설명해요. 욕심이라서 이쪽으로 뚝 떨어지는 위태한 모습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멀리 가는데 이게 조선 초에요. 입학도설. 학생들 가르치는 기본 그림에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 심자에 대한 이런 생생한 분석이 있어요. 여기는 천리 그대로라고 조선 선빈이 제일 중시하던 리자를 여기다 딱 써놓습니다. 끝이 왜 여기가 딱 치솟았나요? 심장은 오장, 육부 중에서 화장, 불을 담당한 장기이기 때문에 치솟아서 불을 의미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까지 또 의미부여 대해서 쓰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 심자 하나에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우주가 다 들어오죠. 물질을 상징하죠. 영을 상징하죠. 영육 사이에서 혼이 영을 드러내는, 구현하는 은혜로운 혼과 육만을 위하는 해로운 혼. 이렇게 영혼육이 다 표현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 여기까지 하고요. 자꾸 또 나오는 한자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안 해드린 얘기 또 보태서 조금씩 해드리는 겁니다. 땅지자는, 이거 보시면 아시죠? 여기는, 여기가 흙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흙덩어리 이렇게 뭉친 데서 온 글자입니다. 갖고 올면 그냥 간단했어요. 흙이 그냥 뭉쳐있는 데서 나온 글자고요. 여기 나중에 막 의미부여됩니다. 하늘은 하나여, 땅은 두 번째니 두 이 자가 들어있다. 땅에서 만물이 인출되어 나오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부여는 나중에 됩니다. 이것도 일리 있죠. 그래서 땅지는 뭐냐? 땅인데 땅을 의미하고. 이건 땅, 어떻게 보면 땅만 생각하셔도 안 되고 땅신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땅신. 예전 어른들한테 땅은요. 물건을 땅에 떨어뜨려도요. 땅을 놀래게 해드렸다. 이런 발상이 있어요. 조심해야겠다. 땅이 놀래. 왜냐하면 땅이 여신이에요. 여신. 가이아라고 서양에서는 부르잖아요. 땅이 여신이기 때문에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자궁에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여기 자라가지고 결과물을 출산을 해요. 느낌 다르죠. 완전히. 이거 함부로 뛰어다녀도 지적받는 거예요. 땅 놀래게 그러지 말고. 이해 되세요? 땅 안에 있는 신성을 본 거예요. 이게 원불교식으로 보면 천지은을 본 거예요. 옛날 분들. 법신불이 땅을 통해서 만물을 이렇게 산출해 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땅도 쉽게 말하면 신령. 천지신명 중에 지가 들어가잖아요.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길러주고 하는 게 다 천지신명. 결국 신의 작용으로 본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면 원불교식으로는 법신불이죠. 땅신이라고 해서 옛날 무지해가지고 땅을 섬겼네. 세상에. 섬길 게 없어서. 흙을 섬겼네. 이게 말이 진짜 무지한 말인 거 아시겠죠. 그건 똑같아요. 원불교에서 천지은 땅에 은혜가 있다고? 땅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상하죠. 땅을 통해서 날 살려주고 있는 그 신성을 못 보니까. 물질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토자에서도 지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글자가 자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산출해주는 이런 우주적인 자궁 같은 존재예요. 이 땅이. 얼마나 귀하냐. 이 땅이 만물을 산출해주니까 우리가 먹고 산. 그래서 인간마저도 천지에서 산출한 존재로 본 거예요. 하늘이 영혼을 대고 땅이 육신을 대줘서. 우리 돌아갈 때 땅으로 돌아가죠. 육신은. 영혼은요. 하늘로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 죽으면 백. 물질적인 영체는 시체와 함께 땅에서 흩어지고. 혼비. 혼은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는 발상 자체가요. 천지의 우리가 열매라고 본 거예요. 천지에서 낳은 열매. 천지 부모가 낳은 열매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천지는 사람 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 중에는 우리 부모가 계시지만 천지는 또 인간의 부모가 돼요. 그런데 천지, 인간, 만물, 동포까지. 동포에는 초목금수도 들어가니까 만물 다 해가지고 천지 만물은 또 부모가 누구예요? 일원상 법신불이.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전체가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이게 법률은이에요. 자명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까지 꼭 땅신이 만물을 낳고 있는 모습인데 땅신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건 땅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법신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래서 천지, 신명하면요. 천신, 지명이라는 뜻인데 천신은 하느님의 전지한 부분을 의미해요. 형체는 없지만 우주, 만물을 꿰뚫어보는 그 지혜의 자리를 의미하고요. 땅은 실제로 물건을 산출하죠. 전능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천지, 신명하면 무식해서 천지를 신명이라고 불렀네요. 하느님이라는 뜻인데 신명이. 천지가 하느님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천지를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느님인 거예요. 천지는. 실제로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작용을 하니까 하늘이 모든 걸 꿰뚫어보고 별을 통해서 인류에게 앞길을 게시해주고요. 땅은 눈에 잡히는, 눈에 보이고 실제로 만져지는 오감을 통해서 만물을 산출해서 우리 살려주는. 하늘의 별빛은 눈으로 본 거긴 하지만 그거는 뭔가 직관과 게시의 영역이라고 본 거고요. 하늘에 있는, 잡히지 않는. 그림으로만 보여주는 영적인 게시라고 본 거고요. 땅은 실질적으로 물질화돼서 우리한테 답을 보여준다고 봤어요. 이것도 영육의 문제로 본 겁니다. 예전에. 이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귀하냐라고 본 거예요. 이 천지가 인간을 살리고 있다. 인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천지에서 제일 귀한 게 인간이구나. 이게 천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천지가 이 노력을 다해서 인간을 이렇게 낳았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제일 귀하다는 말에는 인간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본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인간 노릇을 못 해주면 천지는 농사 망친 거예요. 이 우주는 잘못된 길에 접어드는 거죠. 여기까지요. 이게 아마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 하나에서 거기까지 갔었네요. 이 심지 안에 자성개정예가 있다는 거. 이 마음자리. 봉저경지의 마음 안에는 개정예가 들어있다. 이게 별게 아닙니다. 자성개정예라는 게 이 개정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성의 개정예가 있고요. 자성개정예는요. 이 이론상이 본래 지혜롭고 본래 고요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이 하나도 없이 돼요. 본래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잖아요. 법신불자리는. 그러니까 본래 지혜롭다는 건 전지를 의미합니다. 본래 고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본래 올바른 자리예요. 전능을 의미해요. 개정예는 이 개화정은 하는 쪽이고 해는 아는 쪽이니까 아는 것에서 하는 것에서 다 전지전능한 자리가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천지신명 이런 뜻입니다. 한문은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천지 천신지명 이렇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천지가 짝이 되고 신명이 짝이 되게 읽어주는 거예요. 천장지구 원래는 천지장구죠. 천지장구함인데 천장지구도 이렇게 읽을 때도 있고 천지신명은 천신지명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신령함 땅의 그 광명함 그 의미는 뭐냐면 전지전능 이런 상은 원래 지혜롭고 원래 애고가 없으니 고요하고 원래 올바르다. 이게 자성정예고요. 온불교에서도 중시하는 수신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상정예라는 게 있어요. 수상정예 형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개정예가 있어요. 즉 마음이 지금 마음이 요란하네 안정시켜야지 요란한 상을 제압하려고 고요한 상을 갖다 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닦는 개정예는 수상정예라고 그래요. 상을 따라서 지금 어리석음을 대치하려고 지혜로움을 쓰고 고요함을 어지러움 산란함을 대치하려고 고요함을 쓰고 그릇댐을 대치하려고 올바름을 쓰고 이건 그 상에 맞게 대처법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인간들이 노력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개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선정예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성개정예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자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개정예를 잘 닦으려면 일원상을 끌어다 써야지만 잘 닦을 수 있어요. 자성개정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상개정예를 닦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수신결에 잘 들어 있습니다. 수신결은 또 온불교에도 강의들 많으니까 보시고요. 개정예 한번 볼까요? 먼저 개율 개율에서는 이건 이 부분은 창과죠. 창 창이에요. 창을 쓰는 겁니다. 두 손으로 개율 그러니까 올바르지 올바르지 않은 건 무기를 써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침입해오면 창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때문에 침입해오면요. 불의가 우리를 공격하면 정의로 이겨내야 돼요. 이게 정의로 불의를 배격하라는 거예요. 개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예요. 경계하다. 이게 이제 경계 예전에 군인들이 경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38선 경계하고 있잖아요. 적들이 오면 바로 공격하려고 혹시라도 선 넘어오면 공격합니다. 이거 선 넘지 말아랍니다. 불의가 선 넘으면 안 된다. 정의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출동해서 그리고 정은요. 집에서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집에서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그쳐있는 이건 원래 발바닥에서 온 건데 더 안 가고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발이 멈췄죠. 그게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안정을 얻었다. 고요하다. 이럴 때 씁니다. 선정. 개율은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배격하는 거고요. 선정은 정신이 또렷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 분별 주착이 안 빠지고 고요한 중에 정신이 또렷한 상태고요. 지혜는요. 사리 연구죠. 사리 연구해가지고 사리를 안다는 건 뭐죠? 뭘 쓸어내는 거죠? 무지를 쓰려는 겁니다. 무지를. 무지를 타파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자는 이게 마음작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위에만 보면요. 이게 빗자루로 쓸 쓸다는 뜻입니다. 빗자루로 쓸 해 꼬리긴 해성 해자입니다. 이에만 얘기합니다. 왜 해성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게 빗자루로 쓸다는 뜻과 꼬리긴 해성이 같이 쓰일까요? 여기 보시면 손이죠? 손이죠? 빗자루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해성 같죠? 해성이 꼬리 쭉 늘어뜨리면서 가는 꼬리긴 해성 해자 빗자루로 쓸 해자입니다. 여기에 마음심자를 더 보탰어요. 내 마음에서 무지를 싹 쓸어내는 겁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여기 빗자루들이에요. 손으로 빗자루 들고 옛날 그 무슨 쌀이비 자루 이걸로 막 쓸어내는 모습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지를 쓸어내셔야지 그 자리에 자명한 지혜가 들어섭니다. 무지를 품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무지를 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리지 말아야 할 거 하나 드려요. 무심히 무심코 누가 그런다던데 한마디가 도 닦으려면 산에 가야 된다던데 아 몰라요 나도 사실 안 닦아봤는데 들어와 있어요. 괜히 이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정관념 무지가 하나 들어오면요 프레임을 우리 마음 안에서 프레임을 형성해요. 이 잘못된 프레임 선입견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죠. 구축은 몰아낸다는 뜻이군요. 악화가 양화 나쁜 게 하나 들어와서요. 좋은 거 다 몰아내요. 그 다큐 보시면 그 새끼 새가 남의 새가 여기 날락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놈 못된 게 남의 둥지 알을 낳아요. 이 놈이 깬 다음에 어때요? 본래 새끼들을 다 밀어내서 죽여요. 그 다음에 혼자 어미보다 커가지고 새끼가 이미 몸도 이상한데 이 새의 새끼면 작아야 되는데 엄청 큰 새끼가 있는데 어미는 또 아는지 모른지 계속 먹이 물어다져요. 자기 새끼들 다 죽인 새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 무지해 개정해 어긋난 탐진치니까 치죠. 치를 바로잡는 게 해고요. 분노를 바로잡는 게 선정이고요. 탐욕을 바로잡는 게 탐욕이 선 넘으려면 경계하는 게 개입니다. 치 어리석음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들어오더니 좋은 거 다 몰아냅니다. 이런 게 옳은 거라던데 남의 요구는 절대 거절하면 안 된다던데 그게 그게 둥근 마음 아닌가 다 몰아냅니다. 남들이 완전히 호구로 보고 막 덤벼도요. 둥근 마음 해야 되는데 화도 못 내요. 보살은 화내는 거 아니다. 그러면 천하의 호구가 되죠. 호구보살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호구 떴다 그러면 중생글 사이에서는요. 모든 민원은 그리 갑니다. 민원 많이 들어온 데 쪽은요. 다 얼굴을 좀 굳어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웃었어요. 그분들도 웃었더니 몰려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자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 이 상황이 하나 들어와서 딱 자리 잡으면 이놈이 다 몰아냅니다. 좋은 생각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아무리 좋은 걸 읽어도요. 들어도요. 설법을 들어도 고정관념 하나가 다 밀어내요. 진리를 들어도 근데 내가 알기론 이렇다던데 알기론도 아니에요. 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래 품고 있는 애는요. 꼭 아는 애 같아요. 메타인지의 오류입니다. 친한 애는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10년 사귀면 또 새로운 모습 발견됩니다. 얘가 저런 놈이었구나. 좋은 모습만 봤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도 10년 사귀도 모르는데 꼭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오래 봤으니까 오래 품고 있던 정보는 꼭 진리 같아요. 근데 그걸 점검해 보는 게 계정에서 사리 연구인데 그거 쓸어내는 겁니다. 잘못된 거 쓸어내는 겁니다. 잘못된 걸 쓸어내지 않으면요. 이게 방을 어지럽히고 마음의 방을 어지럽혀서요. 어떤 좋은 게 들어와도 다 망쳐버립니다. 다 왜곡시켜버려요. 이런 분들 있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있기도요. 다 자기가 의사예요. 다 틀어요. 이걸 하라고? 알았어. 기존에 내 정보랑 섞어서 해요. 그래서 효과가 하나도 안 나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 내가 알기로는 이게 옳아. 저 의사 선생님도 아주 의사는 아니네. 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네. 이런 아집 이게 무지가 또 뭘 만드느냐. 아집. 나만 옳다는 아집을 만들어내요. 둘이 서로 도와요. 무지가 치면요. 탐진이 아집입니다. 그래서 무지가 이제 무지가 탐진을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고 나랑 어긋나면 싫어해요. 나를 무시하면. 그게 더 무지를 낳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어리석어지고 점점 나만 챙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무지 아집의 근원 그중에 더 근원은 무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무지가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명을 타파해서 밝을 명의 세계 지혜의 세계로 가면 지혜만 얻으면 반야를 얻으면 해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제일 귀한데 지혜가 제일 귀한데 아집과 무지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탐진 지혜가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를 타파한다는 게 결국 지혜를 얻는 거고요. 이게 결국 지혜를 얻어야만 탐진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내가 제대로 계율도 지키고 제대로 선정도 이룰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데 아무리 선정에 들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탐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 때는 그래도 점잖은데 한 생각 움직이면 육군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운전대를 조정을 못해요. 운전 안 할 때만 깨워 계신 거죠. 도인인 거죠. 운전 안 할 때는 정말 도인 중에 도인인데 운전대 잡으면 막 쌍욕하고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게 탐진 지혜가 개정애로 인해서 완전히 제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다. 예전에 서유기 보면요. 서유기의 이 계율을 상징하는 게 탐욕을 상징하는 존재를 돼지를 썼습니다. 돼지가 사실은 영리한 동물인데 그냥 좀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때문에 탐욕을 상징하게 됐죠. 식탐이 실제로 뭐 있고요. 그래서 저팔계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팔계인 이유는 계율로 탐욕을 다스려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팔계가 원래 신선이었거든요. 서유기에 보면 쫓겨나요. 죄짓고. 원래 다 신선들이었다는 거 나름 돋닦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팔계는 어떻게 팔계가 됐냐 이름이 그러니까 계율을 닦아서 탐욕을 다스리라는 그리고 그래야만 저팔계는 다시 자기 본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팔계. 그래서 원래 이름은 저오능이에요. 저팔계가 저오능. 그러니까 계율을 지킬 수 있다면 작업치사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실제 행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저오능. 사오정은요. 정. 고요함을 깨닫는다죠. 청정 고요함을 깨닫는다. 선정입니다. 선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서유기에서 별 존재감이 없는 게 사오정. 선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경지수 같은 맑은 물에 사는 물귀신으로 나옵니다. 선호공은요. 오공. 공을 깨달았다. 공을 깨달은 게 지혜거든요. 대소유무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을 깨달았다. 금강경의 핵심 진리인 공을 깨달았다. 금강경에 공이란 말 안 나오는데 공의 이치를 제일 잘 나오는 경이 또 금강경. 재미있죠.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그 이치인 공의 이치를 깨달았다. 선호공. 그런데 왜 원숭일까요? 저 팔개 돼지처럼 원숭이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 보세요. 눈빛이 한순간도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망상을 상징해요. 지혜가 없는 망상. 분별 망상을 제일 대표하는 게 원숭이입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 한 5분 보고 계시면 여러분 정신도 나갑니다. 혼란해요. 산란해요. 아시겠죠. 저 팔개 돼지는 탐욕. 물기시는 너무 고요함. 그리고 깨어있지보다는 고요함. 그리고 원숭이는 분별 망상. 그게 딱 잡히면 분별 망상이 지혜가 돼버리면 돼요. 분별 망상이 지혜가 돼버리면 그 생각들은 다 올바른 분별. 올바른 지혜의 생각으로 변해버립니다. 서유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개정회를 통해서 서유기. 사막을 닦아줘요. 결국 서유기의 핵심은 뭐냐. 원숭이, 물귀신, 돼지가 만나서 삼장법사는 믿음을 상징하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좌표를 못 찾고 있는데 삼장법사는 다른 건 못해요. 믿음만 대표합니다. 믿음. 나를 따르라. 나는 아무튼 저기 천축하는 길을 안다. 불경 구하러 가자. 믿음. 삼장법사에 실어 나르는 건 뭐죠? 백마. 백마는 정진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진력과 개정회가 불교의 오력이에요. 불교 오력을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원래 믿음, 정진, 정념, 선정, 개유리라고 많이 오력을 쓰는데요. 초기불경 보면요. 믿음, 정진, 개정회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기반한 거네요. 올바른 정념과 선정은 같은 선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믿음, 정진, 개정회로 해야 캐릭터가 선명해지죠. 이렇게 해서 만든 소설이에요. 불교의 도교까지 포함된 소설. 그래서 그 개정회를 보시면 결국 인간이 오력을 닦으면 81란을 극복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도교 신선들이었고요. 애초에 손오공, 저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불교의 더 우의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개정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삼장법사 되게 무력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나침판처럼 어디로 가야 된다는 확신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백마, 정진력이 생기고요. 백마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달릴 수 있는 힘만 있지. 그래서 믿음과 정진력이 만나야 내가 믿는 쪽으로 우리 원불교 8조 중에, 진행 4조 중에 믿음이 있고 분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고 분심을 백마가 한 거예요. 믿음은 삼장법사, 백마는 정진력.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 물기신 원숭이가 어떻게 성불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개정에 닦으신 분들은 이미 서유기의 주인공이다. 본인이. 그래서 81란이 오더라도 이거는 보살 테스트다. 테스트일 뿐이다.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경을 극복할 때 훨씬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개정에 정진을 하면 믿음 삼장법사, 정진백마. 뭘 할 거냐? 개정에. 이러면 누구나 다 성불하실 거다. 이 내용이 서유기다. 그래서 사막을 가지고 한번 서유기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마음에서 빗자루로 무지를 쓸어내라.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가 모든 좋은 생각 다 몰아낸다. 누구 말도 안 듣게 돼요. 나만 옳다는 이제 아집에 빠진다. 그 아집을 선정으로 진정시키고 정신수양으로 분별주착심 내려놓고 고요하게 만든 다음에 작업치사. 지혜로워든 옳은 거는 하고 그른 거는 하지 마라. 선 넘지 말고 잘 불의를 배격하면서 불의를 제압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이러면 훌륭한 보살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사막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